안녕하세요. TVN 교통시대 주말의 남자 권대희입니다. 또다시 태풍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다음 주 수요일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17호 태풍 타파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철저히 대비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기왕이면 한반도에 좀 상륙하지 말거나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길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TVN 교통시대 일요일 오전엔 노래교실 여왕 박미연 교수께서 에너지 만땅 채워드리지요. 태풍 바람은 안 되지만요. 이런 바람은 환영합니다. 박미연 교수가 부르는 진솔이의 사랑바람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엉덩이 어깨 들썩 들썩. 자 엉덩이 어깨 들썩 거리시나요? 하나 둘 셋 준비 셋 넷 사랑바람 불어온다 하늘 하늘은 둥이 둥쉽고 흐름다 오늘만 걷어라 세상 소리가 웃음이 잘 나오게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웃고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한 번 불을 밝혀라 내니 오시는 길에 참사를 가슴도 사랑과 남 따라가야지 좋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다섯섯 힘이 넘치네요 힘이 넘치는 게 아닐까요 둘 셋 넷 사랑바람 불어온 나 하늘하늘 둘이 눈 씻고 하늘을 닿고 오늘만 같아 하늘을 닿고 하늘을 닿고 세상살이라 웃음이 잘 나오게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웃고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한 번 불을 밝혀라 내니 오시는 길에 청산을 가슴으로 사랑과 나를 따라가야지 사랑과 나를 따라가야지 알수고 먼저 박수 사랑바람이 어떻게 9232님께 전해졌었나요? 우리 민영원진이 어머님 계시죠? 1등 문자 놓치지 않으세요? 아이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들썩들썩 운전자를 위해 맞춤돌의 교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시원한 자동차 스포츠 모든 것을 알아보죠 F1 모터스포츠 해설위원 윤재수의 스피드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과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샵 9977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문자들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어플 TVN 한국교통방송 통을 통해서도 방송 참여 가능한데요 일단은 TVN 한국교통방송 통 어플을 여시고 좌측 하단에 말풍선 모양의 방송 토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주식회사 루브캠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보 코팅제 엔진 닥터 Q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 부착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을 드립니다 공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현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들썩들썩 운전자를 위한 맞춤노래 교실 시작합니다 일요일만 기다리는 여자 일요일의 여자 박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만석이에요 만석 이미 우리 또 교수님들의 애제자들이시죠 오공주 금나미 은봉이 승자 미미 경화 인사드려라 얘들아 안녕하세요 벌써 얘들아 하니까 코소리가 나면서 안녕하세요 사랑바람이 사랑바람이 서얼썰 불어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난주 우리 그놈의 타파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고 싶었던 사람도 못 보고 말이야 그렇죠 완전히 타파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냥 훈훈한 사랑바람으로 아마 태풍 다 물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6725님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0830님께서 지난주에 소유미씨가 나와서 재미있었는데 오늘은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금나므봉 승자 미미 경화가 나왔어요 아유 참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일요일 오전 11시를 저희가 시원하게 문을 열어들었는데 교수님 한주 행복비법 못 드렸더니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청산은 나의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의 뜻이야 변할 것인가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흘러가는구나 자 이 시조는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중등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황진희의 청산은 내 뜻이요라는 시조입니다 황진희씨 하면 황진희 하면 시자를 붙인 걸로 황진희씨 황진희씨 어디 계세요 대손조를 이렇게 또 웃기는 그러니까 어느 틈을 우리 예상할 수가 없어 틈치고 들어와 웃기려고 막 황진희 하면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관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이 관공서 그러니까 이 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이었네요 이 황진희씨의 그냥 우리 오늘 황진희씨로 가요 그냥 황진희씨 황진희씨 이 시조를 보면 청산은 나의 뜻이요 이 청산은 한결같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푸르른 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녹수라는 건 뭘까요 누구 이름도 아니고 장녹수 장녹수도 아니고 여기서는 녹수씨가 아니고 그야말로 푸르른 물입니다 자 물은 경치 따라 흘러가죠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님을 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은 나의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해라 한결같은 나와 쉽게 변하는 님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의 뜻이야 변할 것인가 이게 뭐냐 이 녹수가 님이 쉽게 변하는 사랑이야 변하는 사랑이지만 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흘러가는구나 자기의 일편단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님에 대한 믿음 그런 귀절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떠나는 님 그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지켜줌으로 해서 갔다 돌아올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한 14년 하다 보니요 아니 14년이 아니군요 34년 하다 보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정선으로 확 줄이셨나 했어요 갑자기 20년은 떨궈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34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도 다시 찾아오고 또 이사 갔다가도 그 지역에 제가 또 노래교실을 하면 저를 또 찾아오고 한결같이 이렇게 지켜주는 내가 있으니 다시 또 찾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바람이라는 노래를 진소리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청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대를 따르리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바람은요 바람은 녹수나 똑같아요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 지조를 지키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는 들썩들썩 노래교실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씨 잘 들으셨죠? 전국에 계신 황진희씨들 황진희 안 그래도 진짜 본명이 뭘까요? 찾아봤더니 황진희씨가 본명이네요 기명으로 명월이라고 했대요 하여튼 교수님의 행복, 비법 늘 일주일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격주로 가니까 우리가 일주일 후에 만날 그날까지 2주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아니 뭐가 격주입니까 우리 지금 매주로 바뀌었고 지난주는 타파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쉬었던 거고 그 타파 역량이에요 자 2040님께서 저도 승차해서 노래 배우고 싶은데 태워주세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9607님 교수님 사랑바람 잘 들었습니다 이 계절에 딱 맞는 노래네요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네네 원래 우리 가을 하면 이별 외로움 산한 바람 생각나지 않니 금남아? 지금 눈빛이 뭔가 누군가를 지금 떠올리는 것 같아 가을에 헤어진 그 누군가 그런 그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사랑바람은 왠지 앞으로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맞아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 매력적인 이 가사와 이 노래를 잘 챙겨갈 수 있는지 일단은 사랑바람은 온유한 바람이죠 그렇죠 센 거센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시고 유연하게 가는 것이 좋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노래 가사말을 보면은 오늘만 가타라 세상살이가 웃음이 절로 나오게 앞으로 살아나갈 날 중에 가장 젊고 좋은 날이 언제겠어요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건지 얼굴을 지금 모니터 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가 하고 지금 문자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겠어요? 살아가는 지금이죠 그렇죠 오늘이고 오늘이죠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끽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한 번은 울 수도 있고 웃기도 할 수도 있고 희노애락이 담긴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내가 심지를 굳게 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걸 품어앉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 바람 불어온다 하늘 하늘 지난주에 그 타파 같은 바람이랬다면 사랑 바람 불어온다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주 온유한 바람 사랑 바람 불어온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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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둥실 꽃구름 타고 여기까지는 아주 정말 바람에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마음 선녀가 옷을 입은데 그 어때요? 그 옷이 나풀나풀하잖아요? 실제로 이 진솔우 씨는요 아주 마음이 예쁜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크 공주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핑크 옷만 입어요 그리고 절대로 보통은 남의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미가 상당히 있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 소리에 있어서는 진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진솔이 그래서 이름도 그렇대요 진솔한 소리 분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옷을 아주 딱 이렇게 핑크 옷을 착 입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솔이 씨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부르면 이 노래가 훨씬 더 잘 표현이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저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힘이 넘지 않나요? 0523님께서 안 그래도 황진이보다 더 아름다운 박명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어깨에 힘이 상상해도 사랑바람 잘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바람 사랑바람 공기반 소리반 우리 권대희 아나운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랑바람 불어운다 하늘 하늘 두리둥실 꽃구름 타고 상당히 희망적이잖아요 좋다 자 6위를 한번 우리 권대희 아나운서 준비 또 그날이 그 시간이었군요 자 준비 열심히 그리고 나는 이게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본인 키 알아서 맞춰요 내 키에 대하면 이게 왠지 어두워져 자 본인게 좀 높여서 사랑바람 불어운다 사랑바람 불어운다 하늘 하늘 두리둥실 꽃구름 타고 아 언제 이렇게 또 편곡 공곡까지 마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노래교실은 너무 완벽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칠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생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노래자랑에 인기상까지 탓입니다 근데 사실 인기상은 노래 잘 부른다고 주는게 아니에요 못 불러도 흥겹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했어요 아까 잘 부르다가 두리둥실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두리둥실 딱 띄워야 돼요 두리둥실 꽃구름 타고 두리 올려야 돼요 사랑바람 다음께 시작 사랑바람 불어운다 하늘 하늘 자 치켜 올리면서 두리둥실 꽃구름 타고 너무 타고 여기 너무 늘어지면 안돼요 한박이에요 타고 시작 타고 잘했어요 한박 반을 숨을 쉬면서 쿵 흐늘 자 여기서는 숨을 한번 들이셨다가 높은 고음이니까 쿡 뱉는 거 흐늘 흐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안되는 분은 코를 한번 풀어주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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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가수가. 전통 트로트를 부르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미미씨. 미미씨가 고기를 한번 준비. 오늘만 같아.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한번 더 시작. 오늘만 같아. 옳지. 잘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기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만 불러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니어도 부른다는 걸 신경화씨가 부르죠. 한인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래요. 저도 경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오늘만 같아. 빠졌어요. 바로 이거거든. 그렇지. 자 보세요. 아까는 저는 노래가 잘 헛김이 안 될 때는 오늘만 가고 쭉 미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거나 방금 우리 신경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한 번만 꺾어요. 오늘만 같아. 이렇게 해도 누가 뭐랄 사람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아까 김미미 가수처럼 여러 번 꺾어주는 부분. 자 해보세요. 시작. 오늘만 같아. 아니 여기 김미미가 왜 이렇게 많아. 김미미 가수만 해.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준비 시작. 오늘만 같아. 잘했어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요즘 아주 그냥 개인교습을 철저히 받고 다니는. 자 우리 박승자 선생님. 어우 승자. 승자. 승자 또 기대해. 저분은 절대로 지지를 않아. 패자가 아니야. 승자. 시작.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돌었는데. 어디서 돌어줬는지. 여기서. 자 봐봐. 어우 점점 우리 자신감 올라가고 있어. 자신감이 많아. 오늘만. 가. 가. 뒤에서 떨어져야 돼요. 가. 가에서 돌지 말고. 가. 아 발음에서 떨어지는 거야. 한 번 더 시작. 오늘만 같아라. 가. 가. 오늘만. 어깨 한 번 더 가. 목이 안 떨리면 몸을 흔들어지네. 그럼. 네. 어떤 분은 또 하체를 떠는 부분을 흔들어지네. 자 우리 긴급난 거. 시작. 오늘만 같아라. 잘했어. 왜냐면 노래가 딱 고음일 류는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음정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다섯 분이 하셨는데 다 잘했어. 이제 권덩이 아나운서만 잘하면 넘어가는 거야. 나는 금나미보단 잘할 것 같아. 금나미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오늘 아니었고요. 오늘만. 오늘만. 이랬어요. 왜냐면 저분은 뜸북이 노래 부를 때 떨북아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요. 뜸북아니까 떨북이잖아요. 제가 하면 되나요. 선생님. 오늘만. 가. 타라. 어머나. 어머나. 오. 아주 잘했어. 잘했지. 금나마. 나는 황진희씨가 온 줄 알겠어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해지는 거죠? 잘했어요. 박명교수님의 이게 놀라운 가르침. 그래서 가. 아. 타라. 뒤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만. 가. 타라. 세상살이가. 웃음이 절로 나오게. 누구나 한 번.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흔들어주는 소절이 나오죠? 네. 사랑에 애 울고. 이런 부분 굳이 안 떨어도 된다. 쭉 밀어도 된다.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내 해외가. 아들. 불을 밝혀라. 악보는 불을 밝혀라. 우리는. 불을 밝혀라. 여유를 가지고 불러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내니 오시는 길에 청산을 나의 푸른 이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가슴에 두고 사랑바람님을 따라간다는 마음 따라가야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대를 따르리요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0396 따라하시고 33136 따라하시고 38812 다 따라할 수 있어요 훈훈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해보세요 나는 걷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진성으로 질러주셔도 좋습니다 사랑바람 불어온다 하늘하늘 자 소리 울리고 자 오늘이 제일 즐거운 날 오늘만 다 따라 세상상이다 웃음이 찰떡아 자 이노애락을 표현하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불고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자른도 힘을 주시면서 여유있게 불을 밝혀라 좋았어요 내니 오시는 길에 청산을 가슴을 두고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좋다 흐르는 푸른물이나 흐르는 바람 자 또 변화무쌍하지만 자 그분의 마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나의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랑바람 불어온다 하늘하늘 둘의 점심 꽃들은 다 오고 둘 셋 넷 오늘만 다 따라 세상상이다 웃음이 찰떡아 네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불고 예쁘게 표현하세요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아아 불을 밝혀라 내린 꽃이 능기네 청산을 가슴을 두고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사랑바람 따라가야지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정말 사랑바람 너무 좋네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따라하라고 했더니 우리 평가하고 있어요 네 권대희씨 잘하시네요 가수 기질 보여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9607님께서는 교수님 원곡자 진솔이보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는 분 672호님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국대 지식교육원의 미래지식교육원이죠 박윤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운전자를 위해 마침날에 계실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원곡 들어보겠습니다 진솔이씨의 사랑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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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